인유한 위원장이 윤핵관들의 서울 출마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인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이 발언들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원회는 당원 당교상 제도적으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한시적 기구이고 여러 가지 혁신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혁신위원회에 결정한 안건을 의제를 위해서 최고위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건도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징계 해제라는 대통합의 포용력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가 받아서 어제 의결을 해서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의 내용은 결정 권한보다는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누완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자체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메시지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노력들을 보여주는 그 모양새만으로도 상당해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윤핵관 또 실제로 초선이든 삼선이든 사선이든 대통령 옆에서 윤핵관으로 행세하면서 줄세우게 하고 완장차고 설쳤던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론화된 의견을 제기하면 혁신위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최고위에 던져주면 최고위에서 그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또 사실 제도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 연인 일률적으로 삼선 연인으로 제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런 공론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정치적 선택을 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몇 분에 대해서는 유형, 무형의 압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의 방향, 혁신의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줄 썼던 수직적 당정관계를 원상복귀하자는 것이고 복귀한 비서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윤해권 완장차기기 노름에 가담했거나 주도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어떻게 처시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라는 것이 아마 인유한 위원장의 메시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